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젠버리 행사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BTS의 팬들 아미를 건드린 건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에게 모든 짐을 떠안기고 있죠. 한마디로 K-POP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단 건데요. 지금 군대에 간 멤버도 있으니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언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니 당연히 군대 간 BTS는 무슨 죄냐.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자 국힘 측은 부랴부랴 당 차원에서 논의한 거 아니다. 라고 애써선을 그으려 하고 있죠. 무슨 생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BTS를 함부로 동원하라 한 건지 군복무 중인 멤버 진과 제이옵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한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애초에 준비 부족, 미숙한 운영, 조직이와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도대체 이 짐을 왜 BTS에게 떠안기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가 무슨 죄길래 저러냐. 공산정권을 보는 것 같다. 폭발한 아미가 이런 반발을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고요. 이에 김기현 대표는 당 차원에선 선을 긋고 성일종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엄풀한다 해도 논란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팬들은 반발하고 있고 무엇보다 BTS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려 했던 거 이러니 아미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외로도 외국 부모들도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아버렸는데 열심히 키운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환경 열악한 곳에서 VIP 행사에 동원돼 수 시간씩 대기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권위주의적 행태를 낯설어 한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하게 자란 아이들이 본국 부모들에게 이런 사실 알리다 보니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란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건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전라도, 보이스카우트 연맹 5개 기관 주최 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 6개월 전부터라도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세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안겨줬겠죠. 애초에 대책이 다 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떵떵거리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1년 만에 이제 와서 준비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미 4단 다 벌어졌는데 저런 얘기하면 뭐 바뀝니까? 그래서 이 또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조원진 씨는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심평 씨를 시끄러운 멘토라고 저격했습니다. 자기 과시적인 느낌이라는데 끼리끼리 열심히 싸우고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심정지가 왔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또 SPC 계열사인 샤니 공장인데 대체 저 SPC 언제쯤 반성할까요? 이래도 노동자들이 인권을 요구하는 게 사치로 보입니까?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